7번 트랙의 프로듀서. 래퍼면 래퍼도 잘하세요. 스윙스! 7번 트랙을 차지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 2대2 팀 디스 배틀. 와 미쳤나봐. 팀 디스 팀 디스. 괴물 래퍼 스윙. 버스코 블렌더 1위고. 난 단정한 코딩으로서 싹 다 바르지. 다운 패션이 딱 랩처럼 무지 개떡 같아. 언제부터 사만 감은 여자였어. 네가 여기 있는 이유. 깝치면 개기다가. 한 팀의 패널을 던져주세요. 힙합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.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전 진짜 리스펙트가 아닌가요. 다운 패션이 많이 시작되어. 미래퍼를 수강에 대한 상징이 좀 낫다.